김범준의 자살 비행이 아니었다면 누가? 당신한테 거짓 증언시킨 사람 누구냐고 보험증권을 외쳤는 거니 김민준 나 이 얼굴 낯이 있다 이 팀장은 태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? 태양생명 장우주 주한항공 저 사람이랑 부딪히지 말아요 그딴 걸 끌려다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니? 원하는 게 뭔데? 태양생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